1, 2, 3, 2, 3 2, 3, 4 나쁘지 않은 미션이네 대박 아 그러면 이게 단순히 힘이 아니라 작전 잘 짜야 되겠는데? 그렇지 작전이 중요하네! 형님 제가 머리에 좋습니다 어? 머리에 좋습니다 선배님 말 뿐이에요 아니 그런 얘기 안 해도 알아 같은 팀이지만 내가 너무 잘 알아 먼저 코스에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놨는데 앞에 있는 노란 차를 타고 각 팀이 코스를 한번 돌면서 파악할 시간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조 브레인 아니니까 조 브레인 조 브레인? 야! 아우! 선배님 붙으셨는데요 머리가? 왜 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뭐야 미니카야 앞에 안 보여요 형 가셔도 되겠습니다 여기가 일단은 언덕이잖아 예 아 여기는? 예 통과 여기서 밀기 힘들겠다 통과하고 하고 계속 밀까? 네가 핸드 돌리면서 돌려야지 이렇게? 움직이 핸드 잘 돌아가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제가 봤을 땐 어떻게 하냐면 대가리를 졸려 있잖아요 T차가 앞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했다가 이렇게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꽃하고 놓으면 돼요 코스를 하고 나와서 그대로 가면 돼요 오케이 여기가 뭐야 이거 한 번 교체라고 그랬어 와 이거 힘들겠다 와 이것도 힘 좋다 여기가 힘이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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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여기 여기가 남겼어요 아 여기 여기 빨리 가면 안 되잖아 와 와 개 박식 여기서 누가 먼저 가느냐 누가 먼저 가느냐 진짜 중요해 앞에서 안 가면 우리도 못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일자기 때문에 처음에가 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처음에 처음 스타트가 엄청 중요하네 일단 중요해 일단 처음에 빨리 가야 돼 대미에서 같이 타이를 빨리 옮기자고 그리고 옮기고 그냥 타십시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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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생각이야 이거 피지컬 백에서 작전 짜는 거 봤거든 거기 지금 내가 있다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 어? 어? 자, 청구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오늘의 대미션 인력 자동차 면허 시험 황종 티켓이 3장이 걸려있기 때문에 오늘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자, 예능의 역사를 만들었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아, 깜짝아 이 에너지로 이겨봅시다 화이팅! 오케이 자, 한번 운전석 화이팅 가뜩한 아이즈가 화이팅 자 화이팅 하시겠습니다 오케이 가보자고 가보자고 되게 잘 어울려 지금 가보자고 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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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라 은 remotely 1, 2, 2, 3, 4, 5, 5, 5, 6 io 출발 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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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바로 밀린다 대박 대박 좋아 좋아 끝까지 끝까지 뛰어 왜 이렇게 빨라 정준하 팀 빠릅니다 역시